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렸는데요. 지난 축제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가 지난해 처음으로 상설화가 됐는데요. 관광객들이 하회마을 부용대 백사장을 또 가득 채울 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닐, 근데 또 안일한 행사 준비로 많은 민원을 받았다고요? 네, 일단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가 상설화됐다는 점에 큰 의류를 일단은 두고 싶습니다. 그 시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공연 직후였던 지난달 28일 안동시청 홈페이지에는 선유줄불놀이를 성토하는 비판의 길들이 잇따라 게시되었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대부분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린 공연이 제대로 된 안내나 통제가 없었을 뿐 덜어 화장실 등 편의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됐다.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한 관객은 공연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데만 한 두세 시간 이상이 걸렸고 수만 명의 관련객을 수송하는데 대형 버스도 아닌 고작 미니버스 3, 4대만 투입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안동시가 집계한 이날 관광객은 만 503명 이들을 이동하는 데에는 25인승 미니버스 4대만 투입했습니다. 주차는 셔틀버스 주차장에 해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해놓고 고작 25인승 미니버스 4대만 투입했다는 건데 관광객들 불편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선류 줄불놀이 관람을 위해 찾은 한 관광객은 공연이 마친 시각이 오후 8시인데 셔틀버스로 주차장 이동해서 대구까지 도착하니 무려 새벽 1시 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요. 또 다른 관광객은 안동시 자유게시판에 두 시간째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는 관광객들이 싸우고 질타에 원성까지 난리가 났었다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관광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분들은 없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행사였는데요. 벌스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다른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도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연장 편의시설은 화장실 한 곳 외에는 변변한 식수대 하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광객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선유 줄불놀이를 최악의 실망만 공연이라면서 안동을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다. 정말 그 정도의 공연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광객은 줄불놀이가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볼 계획이 있다면 안동을 빼고 다른 지역에서 볼 것이고 또 이를 보려는 지인들을 말리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줄불놀이를 5월부터 월 1회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9월 28일의 경우에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기간과 겹치면서 비공식 추산 2만 명, 공식 직계 1만 500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8월 공연에 관람객이 5천 명 수준이었던가 비교하면 2배 이상 관람객이 는 거죠. 결국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몰릴지 예측에 실패하면서 입장과 퇴장 시 관객들이 장시간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부족 문제와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최 측의 안일한 대응이 어쩌면 새롭게 떠오른 지역 관광 상품에 흠집을 낼 수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좋지 못한 여론을 형성하게 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좋지 못한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안동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대책들을 내놨을까요? 안동시는 최근 관광, 도로, 교통, 복원 등 분야별 지원부서 또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안동정신문화재단 등 유관계가 행사 전반에 대해서 안전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대행정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관광객이 주차장 만차 시에도 분산 입장과 동시 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형 버스, 이번에는 미니버스였는데요. 중대형 버스를 추가 배치해서 입퇴장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행사에 따른 추락, 낙상 등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선 설치, 경비인력, 보강, 조명 설치 등도 실시하고 여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지 화장실 두 개소를 추가 설치했고요. 관람객 동선에 따라 안내도를 제작해서 행사장과 화장실 및 응급의료소 등을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있었던 10월 공연은 직전 공연과 같이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앞으로 11월 공연도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11월 공연들에선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축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올해 열렸던 2024 안동국제탈춘페스티벌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역대 최대 관광객이 찾았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안동시는 축제 공간의 확장과 동시에 콘텐츠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다양화함으로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에 역대 가장 많은 148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위상을 한 번 더 확실히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25개국 35개 단체 해외 공연단이 참석하고 다양한 탈과 탈춤 콘텐츠를 축제장 전역에 만나볼 수 있었고요. 백종원 대표가 이게 굉장히 또 뭐랄까요? 굉장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존에서는 안동 지역 농특산물과 탈춤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 소재를 활용한 탈춤 축제만의 특색인 음식을 개발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큰 홍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좀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백종원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왔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축제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호응이 컸다고 보이는데요. 백종원을 초빙하기로 생각하는 건기장 안동시장의 생각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 중에 90%를 지역의 상인으로 구성해서 지역 상권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또 중요한데요. 바가지 요금도 차단했고요. 기존에는 안동축제인데 남들이 다 와서 돈 벌고 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게 개선이 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데 축제장 안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없어서 다행인데 축제장 바뀐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가 2배에서 많게는 7배에 이르는 숙박요금을 제시했고 심지어 예약자들에게도 미리 예약을 했는데 추가 돈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서 이제 안동시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올해 축제는 상당히 참 신경을 쓴 또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축제할 때에도 이런 숙박업소 부당요금 문제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올해 축제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참 이 먹거리를 요즘 트렌드가 먹거리거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인가요? 그런 점을 볼 수 있듯이 어떤 정신문화 또는 이런 게 아니라 사진 찍을 곳 또는 먹는 거 이건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서 또 어떤 셀럽 인사를 초빙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쳐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더본존에서 파는 고등어 김밥을 또 사려고 대기줄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또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상인들은 결국 백종원 대표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소외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업체의 90% 이상이 우리 지역의 업체로 입점이 됐다는 건 팩트고요. 그런데 사실 공간에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 상인 중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분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소외감이나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축제가 백종원 배불렸던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의 어떤 노하우와 이런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와서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숙박이나 음식 전반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은 굉장히 높은 거였다. 그래서 오히려 백종원 씨가 기여한 안동 시민을 위한 안동 시민의 축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불편 사항들을 잘 수용해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영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영주에서는 2024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도 제가 가봤는데요. 이번 축제는 지난달 10월 5일부터 전날까지 한 9일간 풍기업 남원천 둔치와 풍기인삼문화파법공원 일대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은 한 48만여 명 된다고 지켜가 됐고요. 지난해가 한 32만여 명 됐으니까 한 10만여 명, 16만여 명 늘었죠. 많이 늘었죠. 50%가량 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풍기인삼 역사를 기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주세봉 행차 재현, 풍기인삼대제, 전국 우량인삼선발대회, 인삼깎기 경연대회 등 이색적인 행사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여기 주세봉가라면 여러분께서 왜 주세봉이 거기 나오실까 이럴 거예요. 주세봉 하면 국내 역사 최초로 백운동 소원을 설립한 거거든요. 그분이 주세봉 군수입니다. 그런데 주세봉 군수께서 풍기 군수로 계실 때에 인삼이 없었어요. 그냥 산삼을 캐서 냈는데 이분이 최초로 인삼을 한번 경작해보자라고 안을 내서 기후와 온도 이런 걸 땅도 따져서 주세봉 군수께서 인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일에서 오늘날 풍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세봉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풍기인삼은 주세봉 군수의 애민정신과 창의정신의 반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세봉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공룡 홈쇼핑,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공룡 라방을 통한 풍기인삼 실시간 판매를 도입해서 축제쟁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풍기인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준비한 물량을 완판하는 기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2024 영주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 영주 원도심 야행 관사꼬리 비친 달빛, 영주 소백 힐링 걷기 대회, 전국 동호인 씨름 대회, 공무원 마련 투혼 대회 등 영계 행사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냈고요.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행사를 한 곳에서 영주라는 곳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안동시와 영주시 축제들 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봉화군의 축제를 살펴볼 텐데요. 봉화군 축제하면 사실 봉화송이 축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의 축제는 또 안동과 영주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버섯 판매 업체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3일,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봉화송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참가한 버섯 판매 업체는 올해 10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23곳에 비해서 절반 그 밑으로 줄어든 건데요. 축제 내내 팔린 버섯도 254kg,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상당이죠.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봉화축제 관광재단에 따르면 작년에는 업체당 1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3곳 참가했는데 한 23억 올렸죠. 그런데 올해는 1억 2천밖에 안 되니까 엄청 줄었는데요. 매출이 10분의 1토막 이상 났는데 원인이 이제 가을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인해서 송이버섯이 아예 생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송이가 좀 축축하고 선선해야 나는데 그늘에서요. 더워버리니까 못난 거죠. 제가 장에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탄하는 게 아이고 요 장에 송이도 업니다. 그런데 원래는 독버섯도 없을 정도래요. 이래 말씀할 정도로 버섯 자체가 생육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송이버섯이 더 기원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보통 100노, 원래는 9월 7일이죠. 100노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확하는데 10에서 26도의 선선한 온도에서 적당한 속도와 일조량을 유지해야 송이가 잘 자라는데 봉화군에는 지난달 말일까지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송이버섯이 자라날 수가 없었던 거죠. 매년 축제에서 관광객에게 소나무가 있는 송이밭 입장권을 주고 일정 시간 동안 송이를 채취하도록 체험행사도 했곤 했는데요. 원래는 송이가 사라져버려가지고 호두채취 행사로 대체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호두채취요? 네. 그래서 전통의 송이축제가 참 송이가 좀 많이는 없는 그런 송이축제가 되어버렸죠. 봉화군의 잘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이래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요. 지방의 소규모 지자체 입장에서 계절축제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자체적인 문화 콘텐츠가 적고 인적 자본도 부족한 소도시는 자연환경, 농산물, 꽃 등을 알리는 게 효과적인데 이상기온이 심해질수록 공들인 축제가 타격받거나 완전히 엎어지는 경우도 늘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따라서 계절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축제를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민은 라면 공장에 있으니 라면 축제도 하고요. 김천 같으면 김천, 김하고 천혜가 프랜차이즈 김밥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연관없는 데 끼워 맞췄죠. 그래가 끌어들여서 김밥축제도 하는데요. 그런 사례를 참고하면 될 테고요. 우리 경북 북부권 지자체들도 꽃의 색깔이나 과일을 상징하는 단어 등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불확실성을 원하는 절적도 필요하고요. 안동을 참고하면요. 이른바 셀럽 마케팅이죠. 백종원 모셨듯이 먹거리 마케팅입니다. 이런 점은 계절과 상관없습니다. 봉화궁부터 불새출의 슈퍼스타 이성민 씨가 있습니다. 재벌집 아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유명인을 이용한 마케팅도 많이 해야 계절적인 파고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청송군의 사과축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8회 청송사과축제가 지금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온라인 축제를 또 개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청송군에 따르면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소통을 위해서 시작됐는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겨냥한 적극성 강화와 지속적인 인기를 반영하여 올해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송이 인구 2만 5천의 소도시인데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료 버스도 있고 또 사과 꼭지 안 따게 한다 이런 건데 이것도 혁신적인 측면이 있죠. 박수를 줄만 하고요. 특히 이번 온라인 축제는 대면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현장 관람객 유치를 확대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은 청송사과축제 홍보와 더불어서 대표 킬러 콘텐츠인 꿀잼, 사과, 난타, 도전, 사과, 선별, 로또를 비롯해서 청송투어, 청송퍼즐까지 총 4가지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8회 청송사과축제는 다양한 전시 판매 체험 부스를 비롯해서 청송사과 퍼레이드, 청송사과 꽃줄 엮기 전국대회 등 군민과 관광객들이 하나되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청송골든벨, 사과방망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세계 유경문화축전, 트로트 콘서트도 포함되어 등 다채룬 공연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청송사과가 맛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해발 250m 고지대에서 큰 일교차에서 재배가 되고 또 석회질 토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산미도 좋고 상큼하고 또 다른 거 있고 해서 무엇보다 사과축제의 핵심은 사과입니다. 청송사과가 맛있기 때문에 이번 축제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축제가 앞으로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축제를 개최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 가수들을 불러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다 유명 가수들을 부르는 어떤 점은 비슷하죠. 그래서 특색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물론 축제를 개최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좀 유명 가수보다는 지역의 어떤 가수들을 많이 불러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요즘 트렌드죠. 사진 찍을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먹을 것을 많이 마련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고 구체적으로는 문경에 이제 가몽 축제하면서 백설공주 모양을 많이 해놨어요. 난장애들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애들이 엄마, 아빠, 뭐 가자고 그리고 사진 찍고 난리 났거든요. 그것을 아이디어 삼아서 좀 사진 찍을 어떤 컨텐츠를 많이 많이 두면 어떤 MG세대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가수들을 좀 덜 부르면 예산도 덜 소요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산을 또 변경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축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